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남자, 고부갈등이 뭔지 정확히 깨닫고 그 본질을 깨뚫어보면서 그걸 확 없애버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고부갈등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 불쌍한 엄마를 위해 개 삽질하다가 지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기. 원지, 며느리가 가족 행사 만들고 주도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결혼 1년차 여자인데요. 참고로 남편은 동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랑 남편, 이 두 사람 말하는 게 그래요? 어쩌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왠지 이혼이 생각날 정도로 짜증이 나서요. 그래서 글 적어봅니다. 본문은 최대한 짧게 음승체로 쓸게요. 일단 저희 남편은 3형제 중에 제일 막내고 형들 2명은 아직 미혼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일 마치고 집에 오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더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첫째 생일이다.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지. 딱 이러는데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절대 모르지. 아니 그 전에 알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네? 모르는데요? 했더니 어이가. 너는 그런 것도 여정 모르고 있었냐. 아무튼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가 좀 살갑게 여기저기 연락 돌려가지고 약속을 잡고 우리 가족끼리 모이게끔 만들어봐라. 이러는가.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빵 터질 뻔했거든요. 웃을 뻔했어요. 그거 정말 겨우겨우 참고. 예? 제가요? 아니 제가 왜요? 왜 그걸 해야 돼요? 이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오이? 이건 또 뭐야? 당신은 제가 당연히 내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런 예상을 벗어난 반응을 보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살짝 빈정상한 목소리로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아니 왜냐니 이런 건 여자가 원래 하는 거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엔 웃으면서 그럼 어머님이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랬더니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젊은 너랑 같냐? 이런 소리를 또 해요. 아니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서 나이가 왜 나오는 거죠? 진짜 뭔 소린지 그때 당시에는 물론이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중입니다. 여하튼 이 할머니 씩씩거리는 거 뜯기도 싫고 또 고작 이런 걸로 감정 소모해가며 싸우기는 더 싫어가지고 아예 일단 남편이랑 상의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그냥 끊었어요. 그런 뒤에 바로 남편한테 이거 뭐냐? 이런 일은 당신 선에서 먼저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주버님 생일이라고 내가 연락하고 또 내가 나서서 챙기는 거 이거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정할 거면 당신이 해라. 이러니까 이 남자도 완전 똥 씹은 표정으로 저한테 하는 말. 자기는 내가 봤을 때 아직도 우리 가족을 남처럼 느끼는 것 같아. 솔직히 이러는 거 너무 섭섭하다.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하면서 지 엄마보다 더 짜증을 내는 거야. 와 이건 또 뭔 거지 같은 반응인가 싶어가지고. 아 그랬어? 그래 그럼 내 부모님이 당신한테 연락해가지고 아이고 땡서방 조금 있으면 자네 처제 생일이니까 자네가 좀 살갑게 연락 돌려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시간 맞출 수 있도록 약속을 좀 잡아봐라. 이러면 너는 흔쾌히 쳐 웃으면서 할 거냐? 이랬더니 눈을 부릅뜨고 당연하지! 이랄지? 끌 끌 끌 끌 끌 끌 어이가 없네. 아니 지금까지 연애하는 동안 우리 가족 생일 단 한 번도 안 챙긴 아니 관심도 없고 언제인지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뚫린 아가리라고 쳐나불대는 거 보니까 정냄이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앞으로 당신이 생일 다 챙긴다고 미리 말해놓을 테니까 어디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해봐. 그럼 나도 너랑 똑같이 해줄 테니까. 알았냐? 이랬더니 대답도 못하고 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난 지금까지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 이 거지같은 놈. 아니 이게 그렇게 서운할 일인가? 아 식빵 진짜 그냥 이혼할까? 아 너무 찌질해. 이렇게 이혼당해가지고 고부갈등을 없애버린다. 이야 뭐 제갈공명도 울고 갈 엄청난 방법 아닙니까? 그 누구도 상상을 못한. 그럼 댓글 1번 아니 잠깐만 나 이거 진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런 시모들 예전에 며느리가 없을 때는 도대체 어찌 살았던 거래요? 아니 왜 며느리만 들어오면 없던 것들이 생기고 뭐 제사나 생일이나 별의별 그지같은 시답장구 그지같은 말들이 생겨나는 거야. 이거 뭐야? 이유가 뭐야? 내 댓글 이유요? 간단합니다. 아들놈들은 자기 뜻대로 안 해주거든. 그저 지 마누라 며느리 꼬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더 열받아가지고 전 난리를 치는 겁니다. 2번 맞아요. 예전에는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걸 며느리만 들어오면 우리 식구 우리 가족 하모 캐야지 딸같은 며느리 이런 소리를 해야 되죠. 3번 끌 끌 끌 내 친구 시댁도 그랬다고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가족 여행 진짜 단 한 번도 안 가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가족끼리 자주 어울려야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너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좀 짜봐라 이랬다고 해요. 미친 그래서 친구는 여행 말고 이혼 계획을 짰고 그랬더니 바로 쏙 끼어 들어갔다고 해요. 끌 끌 끌 끌 3번 그러니까 며느리가 없을 때 시모 당신 본인이 수발을 들고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종년 노릇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30년 넘게 자기 엄마한테 수발 받고 살던 아들은 아내라고 하는 새로운 종년이 생기는 그 순간 정말 기적처럼 갑자기 한평생 고생만 했던 불쌍한 우리 엄마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5번 와씨 이 댓글 완전 공감이다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네 이래서 야씨 넌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어? 이런 거짓같은 희대의 개 썩은 망언을 그렇게도 내뱉어대는 거군요. 끌 끌 끌 끌 끌 2번 미친 아니 막말로 시아버지도 아니고 뭐 누구라고? 지금 남편 형의 생일을 며느리한테 챙기라는 건가? 야 그냥 당사자가 초대를 해가지고 밥이나 사라고 해 미친 집구석이네 힝 대답끝 맞아요 이런 미친 거는 살면서 뜻도 보도 못했습니다. 뭐야 이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니 남편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든데 저씨 뭐 미친 거 아니야? 막내도 다시 싱글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러는 건가? 세 아들 모두 싱글로? 영원히? 3번 이 할머니가 돌았나 진짜 아니 무슨 며느리가 플래너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어? 별거지같은? 참 대단한 집안 납셨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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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야 병신같은 시댁은 진짜 한도 끝도 없구나 이 좁은 땅덩어리에 왜 이렇게 많니? 아니 지들 생일 그러니까 시모나 시부 생일 이것만 잘 챙겨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며느리님 이렇게 해야지 뭐야 이게 제정신이 아니네 그리고 남편놈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글렀어요 자기 부모가 추태를 부리는 걸 알았으면 지가 그냥 알아서 그걸 막아줘야지 뭐 서운하다고 조만간 자기 형들처럼 올래자리로 돌아가게 생겼구만 축하해 5번 이게요 지 처갓다고 해서는 절대 이런 미친 소리 안 할 걸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당연하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지들도 알고 있어요 안 시킨다는 걸 그랬는데 막상 시켜봐 바로 눈깔 돌아가지고 뒤집어지지 그리고 자기 형이 식당을 예약하고 아이고 제수씨 제수씨도 좀 오세요 이렇게 초대를 해도 갈까 말까 그런데 뭐라고 살갑게 연락을 돌려가지고 오손도손 모이게 하라고 여기는요 절대로 며느리가 생기면 안 되는 썩은 집안입니다 장가를 못 간 형들까지 며느리 보고 챙기라니 미칭 탱 그렇죠 자기 처가는 똑같지 않을 거라는 거 정확히 알고 그런 굳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똑같이 하면 뭐야 날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막 광분하면서 날지를 떨어대 이거 경험담입니다 6번 정말로 잘 대처했습니다 그냥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요 남편은 자기 처부모님께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확신이 100% 아니 10,000%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헛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쓴이 동생 생일 때 진짜로 한번 시켜보세요 내 장담하는데 그때 되면 야 너도 우리 형 생일 때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할 거야 이런 소리 시전할 건데요 그러면 완전히 걸려든 거죠 서로가 그리고 영원히 안 챙겨도 되는 그런 빌미가 되는 거니까 너무 좋죠 7번 보니까 아직 아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혼할 거 아니면 최소 임신만큼은 피하세요 적어도 한 4,5년 정도 이거는 자기 위로 결혼 못한 형들이 있는 집안의 그지같은 특징입니다 형제들끼리 지 마누라인 양 평가하고 싶고 난리죠 그리고 큰 형이 우리 부모한테 잘해 이러면서 훈계집까지 해댑니다 거기다 저런 집안은 아들만 낳은 걸 최대 업적이라 여겨서 부심 장난 아니고요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지들 며느리가 남의 집안 귀한 딸내미인 걸 잊어버리고 아니 알지도 못해 그냥 하녀처럼 대하는가 모르는 거지 8번 나 같으면 했다 완전 개비싼 식당 예약하고 인당 30만원씩 각출할게요 이렇게 해보라고 또 시키는지 9번 내 친구도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경우 당했는데요 당시 대처 내용을 듣고 속이 뻥 뚫렸죠 시모에게 가족 행사를 주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바로 남편 형제들한테 톡으로 어머님이 저더러 주도하래서 제가 이렇게 계획을 좀 짜봤습니다 이번 아주부님 생일은 이번 주 토요일로 잡았는데요 식사는 우리 가족 모두가 축하를 하며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외식으로 결정했으니까 그리들 아시고요 케이크와 소정의 선물은 제가 알아서 사올 테니까 가족들 모두 다음에 안내된 제 계좌로 돈 보내주세요 그리고 식사비는 당연히 당사자인 아주부님이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뭐 적당한 장소 예약하고 저한테 따로 연락주세요 딱 이랬는데 이게 완전 대박 터져버린 거죠 먼저 생일 당사자인 시숙 아주부님은 맨날 지금까지 자기 엄마 피워 미역국만 먹고 살다가 며느리한테 그걸 주도시켜 본인 돈 쓰게 만들고 또 제수씨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고기를 들 수 없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생파 같은 거 안 하겠다라는 다짐을 했다고 해요 엄마한테 꺾 퍼버리고 그리고 이 일을 시켰던 시모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왜? 일단 며느리가 자기 시키는 대로 했거든 근데 하긴 했는데 당연히 지돈 써서 자기 집에서 한 상 제대로 차릴 줄 알았다가 된통 당해버린 거죠 근데 말은 못하는 거야 왜? 일단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또 시부는 아이고 우리 자식들과 이렇게 한자리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니까 너무 좋네 며느리가 잘 들어와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 이러면서 계속 싱글벙글 칭찬일색 게다가 자기 아버지의 찐 칭찬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남편은 역시 우리 마누라 최고 이러면서 자기 엄마 속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대요 그리고 이날 이후 두 번째 생판은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먼저 어머니 제가 챙길게요 이랬더니 시모가 됐다 그냥 아 참 아 너무 좋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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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생겨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아 의